송영길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예수주 계신데요. 대표님 무대에 올라오시면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80만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순회 경선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정권 재창출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역대 최대 규모인 216만 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77.37%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경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응원 덕분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불철주야에 서고 계시는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님과 정춘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여러분,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님, 윤관석 사무총장님 이하 당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9.19 비핵합위 16주년, 9.19 평양선언 3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셨고, 북의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이에 홍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워싱턴 방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부 우회 지도자들과 회동을 통해 교착상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제안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회 평양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실무회담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 인도적 지원 확대와 NGO 단체들의 북한 방문 제한, 미국민들의 북한 방문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셋째는 북한이 유엔 제재의 결의안을 유반하면 다시 폐쇄한다는 스냅백 조항을 조건으로,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을 대안으로 하는 개선공단의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월에, 10월 10일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당의 대선 후보님, 그리고 당대표가 3위 일체가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문을 다시 열어,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전 총장의 오른팔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중성 검사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이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국기물란 노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총선을 불과 일주일 남겨둔 민감한 시기에 여당 인사와 언론인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표창장 위조를 둘러싼 논란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했던 검찰이라면 그 수사의 강도의 반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 검찰 조직에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무 관련 사건과 그의 처의 논문 위조, 주가 조작 사건 등 역시 신속히 결론이 나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여 총선 기간 중에 야당에게 고발장을 작성해주고 총선에 개입하려는 이 시도의 의혹이 실제라고 한다면 명백한 국기물란이며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것입니다. 지난 촛불혁명 때 광화문을 80년 광주의 금남로로 만들 뻔했던 국군기무사 사령관 조현찬 내란음모 사건처럼 윤석열 검찰의 국기물란 총선 개입 사건인 것입니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요즘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겁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대법관, 최순실의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 원유철 전 생리당 원내대표, 이 사람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국내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해서 6년 동안 근무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냈습니다. 전 생리당 신영수 의원의 동생은 대장농 개발 관련 뇌물 수수로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신영수 의원의 국회 회의록을 찾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강력하게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민영개발을 주장했던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이완구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대장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화천대유에서 누가 또 아리를 들고 앉아서 이권과 특권을 누렸는지 조금씩 그림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는 박근혜 정권의 실세들과 진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힘 소속 전친구의 꿀단지였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정말 아무래도 의혹이 큰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월급 300만 원의 대리로 6년 일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올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연봉 100억을 받는 대기업 CEO의 퇴직금입니다. 1990년생 31살의 청년한테 화천대유가 50억 원을 준다는 게 정말 억장이 무너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3년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고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2015년 곽상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정이었고 그때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동산 기득권 본색을 숨기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속속 화천대유로 집결한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에게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준 것은 어떻게 그게 대가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개인의 노력에 따른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1990년대생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윤석열 고발 사조 사건과처럼 시즌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아들에게는 거의 스토커처럼 채용과 공공사업 참여 심지어는 사는 것까지 낭서를 퍼뜨리고 공격하던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50억 원 문제없다며 남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이재명 지사의 잘못이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남의 집 담장이 낮아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기망칭한 변명이요. 은행 강도가 은행을 털면서 은행 근거를 만든 사람이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실체를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국정조사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속한 검찰 조사가 우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13차례 특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검찰의 1차 조사 없이 특검으로 바로 간 경우가 없었습니다.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즉각 검찰 수사에 협력해서 윤석열 박상도 모두 즉각 검찰이 소환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한통속이 되어 국기문란 고발사주 시즌2를 물타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는 후보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이 없다고 태어나게 답하는 수준 미달의 후보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은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하필 50억 원이란 돈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후보 장모 최 모 씨는 2013년경 성남 도촌동 개발사업 16만평을 개입해서 살 수 없는 땅을 경락으로 받아가지고 3억 원을 투자해서 50억 원의 이익을 챙겨가지고 이 일로 산문소유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대가성 뇌물로 보이는 퇴직금 50억 원 윤석열 후보의 장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금 50억 원 이 공교로운 두 50억의 실체를 명백히 밝힐 것을 수사기원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2차 슈퍼위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심장이자 뿌리인 이곳 전북에서 경선을 진행합니다. 전북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서 투쟁했던 역사가 녹아있는 곳입니다. 전주의 전라 가명지에 새겨져 있는 양북호남 시부국가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호남은 국가의 근간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전북은 동화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사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며 호남의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전북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생명의 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흐름을 이끄는 대한민국 그린 뉴들 1번지로 거듭났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단위를 조성하며 해상풍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소와 태양광 분야에 착실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국민연금의 공단의 이전을 계기로 국제금융도시와 농생명산업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전북은 발전에 소외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의 역사적 도약을 위해 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호남정실의 본명을 이어받아 제4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수립해야 될 자랑스러운 다섯 분의 후보가 여기 앞에 계십니다. 모두가 훌륭한 민주당의 자랑이자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나라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세계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들입니다. 다섯 분의 후보님들과 정세균 이광재 후보님 함께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와 비전을 승계해서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북은 언제나 강력한 높은 지지율로 민주정부를 탄생해 앞장서 주셨습니다. 전북이 선택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민주당 대선 승리의 그날까지 전북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길 대표님 감사합니다.